네 반갑습니다. 김일승 강사입니다. 이제 2012년 1월이 지났고 이제 2월 또 새로운 강의의 첫 수업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우리 수업은 12강 수업으로 정리되어 있다. 월수금 수업이고 월 3회? 월 3회가 아니라 주 3회, 월 12회 이렇게 수업이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주로 월요일과 수요일은 뉴스, 영어 뉴스 하지만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뉴스로 진행을 할 거고 금요일은 이제 좀 가벼운 영상 이렇게 발음 위주로 짚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항상 한 달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. 오늘도 이번 달도 항상 알차게 또 준비가 잘 됐어요. 제가 딕테이션 열심히 해서 좋은 것들 많이 제가 자료를 구해서 만들어서 이번 한 달 교재 다 실었습니다. 여러분들 절심히 따라오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팟캐스트 서비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그 서비스 항상 우리 그 스마트폰 카카오토크를 통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예습 복습 하시면서 제 방송도 잘 들으시면서 수업도 빠지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또 2월달 한 달도 알차게 여러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 드리면서 또 2012년 2월 전체 12달에 두 번째 강의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그래서 열심히 예습 복습 그리고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또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털어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최고의 강의 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자 2월 강의 멋지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